마음이 가라앉으면 몸도 가라앉고 마음이 또 들뜨면 또 뜨고 김, 홍, 석 이거야 그래 김, 혜, 석 윤석아 너 아까 나 기다리다가 정신을 놓쳤어? 너 학교에 아는 사람이 나뿐이라던가 그래서 나 혼자 밥 먹을까봐? 눈으로만 바라봐요 나는 너의 음악이 꼭 그또 마음이 너 윤기 되게 많았을 것 같은데? 왜? 성격 좋고 인성 좋고 같은 거 아니야? 예쁘잖아 지가 뭐라고 하면 지가 민망해 아까 네가 물어본 거 3.1415구 그거 버릇이야 그래서 뜨려고 할 때마다 외웠어 얼마 전까지 외울 필요도 없었거든 얼마 전까지 외울 필요가 없었다 우리가 만난 지 얼마 안 됐잖아? 그치? 근데 나도 그거 외우는 거 벌써 몇 번이나 봤는데? 나랑 있으면 마음이 들까? 혹시 지금부터 고백하는 거야? 나 좋아하냐? 나 좋아하냐? 이상한 나를 보고도 막 놀라지 않았으니까 이상해? 다른 거 아니야? 다르다고? 이상한 게 아니고 뭐가 이상해? 너 이상하지 않아 넌 다르고 특별할 거야 동그라노 나 앞으로도 끝날 때까지 여기서 공부할 거야 왜? 그냥 같이 있어 주는 거냐? 아닌데? 안 해! 같이 있어 주는 거네 아닌데? 맞는데 뭐 내 얘기 듣고 같이 있어 주려고 아닌데? 고마워 아니 어? 나 싸우고 학교에서 잘린 얘기 안 궁금해? 궁금해 왜 안 놀아봐? 너한테 안 좋은 기억일까 봐 네 이름도 모르는 꽃에 내 멋대로 붙여본 꽃말 손 대지 말아요 그저 눈으로만 바라봐요 근데 너 오늘 머리가 왜 그래? 나는 너의 음악이 꼭 그 너만 좀 아닌 것 같아 유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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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은 마사진 진정 떳이 하 공부 나의 동영상 까 accay 어 나의 동영상 안 돼 그놈 너무 미간만 되었어? 어, 이상해 영원할 만한 것 다 넣은 건데 아니 좋아, 고마워 제가 한 거 너무 많이 들어서 아, 이런 거고 너는 그런 게 그럼 너는 흰매들과 흰매들과 아무튼 힘들어 왕랑은 너는 나의 메아리 꼭 그 엄마를 만주는 일이야 때가 되면 내 마음의 축제처럼 열리는 거야 더욱 기다림을 저 별의 빛 우주를 먹어 그 밤을 걸어 야 엄디야 어떻게 해도 거울에 있는데 왜 또 나와 네가 나 안았잖아 날 놔줘 잡아줘 다시 놔줘 잡아줘